안녕하세요 샤벅돌 컨설턴트 전시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젝트와 할일관리를 위한 수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챕터5에서 프로젝트와 할일관리에 관계형까지 다 연결을 해 두었죠 그래서 관계형까지 다 연결한 상태에서 이걸 진행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진행률 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 하나씩 하나씩 부셔 보시죠 일단 이 화면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고 수식만 진행을 할게요 수식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변수를 지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철수는 사과를 좋아한다 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이 사과라는 것의 변수를 처리를 하면 철수는 사과를 좋아한다가 아니라 철수는 포도를 좋아한다 철수는 수박을 좋아한다 철수는 복숭아를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바뀔 수가 있죠 이 글자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걸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수에 어떤 값이 들어갈지 먼저 정의를 해 주고 그 값들을 마지막에 넣어 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를 관리할 때 필요한 할일들의 총 개수가 프로젝트별로 다 다르죠 60% 40% 5개씩 있는데 이게 다 달라질 수 있고 할일이 완료한 개수도 3, 2, 3 이런 식으로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정의를 변수로 해 주고 그 변수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변수를 정의할 때는 let 함수와 let 함수 두 개가 있는데요 let은 변수를 하나만 지정하는 거고 let는 변수를 여러 개 지정하는 겁니다 let은 어차피 하나만 지정하든 여러 개 지정하든 let 하나만 쓰면 되기 때문에 let 자체로 익혀 두시는 게 좀 편합니다 let라는 함수를 쓰고 괄호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괄호를 shift, enter를 눌러서 빈칸을 좀 만들어 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줄바꿈을 하거나 띄어쓰기를 하는 건 수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수식을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띄워주는 거고요 변수를 정의한다고 했죠 변수를 정의할 때 저는 complete 변수와 all 변수를 할 겁니다 complete 변수와 all 변수를 할 거예요 complete는 완료한 개수 여기 보시면 5개에서 3개가 있죠 완료한 이 3개라는 숫자 완료한 할 일의 개수를 가지고 올 거고요 all은 전체 온라인 스토어 개선이라는 전체의 할 일들 개수를 가지고 올 겁니다 complete와 all 두 개의 변수를 지정해 줄 거고요 쉼표와 쉼표 사이에 만들 건데 맨 앞에 있는 complete는 변수명이에요 이 변수들을 다른 곳에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하고 여기는 값을 이 변수가 들어갈 값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complete에는 뭘 넣을 거냐 할 일의 개수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 일을 먼저 불러오고 그 다음에 할 일 데이터베이스에서 값을 불러와줘야 되니까 map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map이라는 함수에서 current까지 해주면 할 일에 있는 값을 불러오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어떤 걸 불러올 거냐 우리는 상태 속성을 불러올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속성 값들은 할 일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값들이에요 상태를 불러오고 상태를 전부 다 불러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상태에서 특정 값만 불러오는 거잖아요 상태에서 진행 전, 진행 중, 완료 이런 값들이 있을 텐데 그런 특정 값들만 불러올 때는 filter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점 눌러서 filter를 눌러주면 filter 함수가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current에 이제는 2개를 넣고요 그리고 이제 글자를 넣어야 되는데 텍스트는 큰 따옴표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완료라는 상태 값을 불러오고 여기서 이제 length로 길이를 지정해 주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이제 complete가 잘 나오는지 보려면 우리는 complete를 한번 입력해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숫자 3이 나오죠 신규 고객 발굴의 할 일이 총 3개이기 때문에 3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는 complete 말고 all이라는 변수를 해볼게요 all이라고 지정을 하고 all 값을 바로 보기 위해서 all이라는 걸 미리 써둡시다 그리고 all 값을 한번 지정해 볼 건데 all은 할 일의 모든 값들을 불러오면 되죠 지금 보시면 할 일을 불러왔고 모든 값들이 보여지죠 여기서 우리는 개수만 불러오면 되기 때문에 할 일에서 current를 한 다음에 바로 맨 끝에 length를 붙이면 할 일의 개수를 불러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all에 5개가 불러왔고 complete에 3개가 불러왔으니까 예시로 잠깐 만들어 보면 complete 플러스 슬래시 넣고 플러스 이렇게 해주면 complete와 all 사이에 슬래시를 넣어서 5분의 3이라는 숫자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변수 정의가 완료가 됐고요 이 위에는 이제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그래프는 변수 그러니까 complete와 all의 개수에 따라서 그래프가 보여졌다가 안 보여졌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변수는 if 함수를 할 겁니다 if를 해주고요 if도 마찬가지로 칸을 벌려줄게요 그 다음에 이 if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complete와 all의 숫자가 같으면 5분의 5라면 숫자 1이 되죠 1이 되면 완료로 표시를 하는 거고 complete와 all의 숫자가 그래프가 좀 달라지면 숫자에 따라서 그래프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이런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에요 우선 완료가 된 모습을 먼저 보여줍니다 all분의 complete를 했을 때 이 숫자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체크박스로 표시를 하라 라는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1보다 같거나 큰 게 아니라면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데 그래프는 substring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substring이라는 값은 notion이라는 글자에서 시작은 0이니까 n이 나오고요 여기서부터 세 번째 하나, 둘, 셋 이라고 해서 t까지 not까지만 보여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substring을 가지고 우리는 텍스트에다가 그래프를 넣어줄 겁니다 특수문자로 이루어진 그래프를 만들어 놓고 첫 번째에서 마지막을 선택을 해주면 이제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substring이라는 함수에다가 첫 번째 인수로 스퀘어를 넣어줍니다 스퀘어를 10개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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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10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부터 시작하죠 그러면 0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자를 거냐를 물어보는데 어디까지 자를 거냐에 대한 정의는 변수를 활용하게 됩니다 변수를 활용했을 때 all분의 complete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5분의 3이죠 그러면 5분의 3 곱하기 10을 하면 그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5분의 3 곱하기 10 예를 들어서 5분의 3을 하고 약분을 하면 6이 되죠 1이고 2가 되고 6이 되니까 6에서 6, 6만큼만 자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6개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숫자로만 입력을 하면 안 되고 변수를 넣어서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5 대신에 우리는 5를 집어넣고요 3 대신에 complete를 넣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10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금은 5개 중에 3개이기 때문에 숫자가 바로 나오지만 개수가 7개, 17개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는 약분이 되지 않는 숫자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 우리는 내림 함수를 미리 넣어둡니다 스트링 함수의 첫 번째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3개가 됐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걸 더해줘야 됩니다 왜 더해주냐 비어있는 채워져 있는 사각형이 있고 비어져 있는 사각형을 채워줘야 10개의 스트링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쉬프트 엔터를 한 다음에 서버 스트링을 그대로 열어주고 이번에는 스퀘어인데 비어있는 스퀘어를 넣어줍니다 흰색 사각형이죠 흰색 사각형 얘를 넣어줄게요 자 넣고 좀 이상한데 이거 넣을까요? 이거 넣고 10개 2, 3, 4, 5, 6, 7, 8, 9개 10개 총 넣고 마찬가지로 시작 시간은 첫 번째 인덱스고요 이번에는 똑같은 애들이 있는데 이 값에다가 그대로 붙여 넣고요 앞에서 빼기 10을 해줍니다 빼기 10 이렇게 되면 전체 10개 중에서 전체 10개 중에서 5개만큼만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5개만 나오죠 5개만 나오는 건 특수문자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특수문자를 한번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스퀘어에서 큰 이미지 큰 사각형을 해봅시다 이렇게 큰 사각형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얘도 스퀘어에서 큰 사각형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옆에가 6개가 되고 옆에는 4개가 돼서 10개가 정확하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프를 표현을 해준 거고요 특수문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아무거나 바꾸실 수 있으니까 편한 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그래프까지 끝났고 이제 이 그래프를 바깥에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프 앞에 숫자를 넣고 또는 퍼센트를 넣고 또는 그래프 뒤에 숫자나 퍼센트를 넣는 방식으로 해줄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가 우리 플러스를 집어넣었고요 플러스는 뒤에다 넣을까요 플러스 넣고 똑같이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괄호를 집어넣어줍니다 그래프 뒤에다가 괄호를 집어넣어줘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지금 여기에 그래프 괄호가 붙었죠 너무 가까우니까 한 칸만 띄워 줄게요 스페이스 바로 그 다음에 컴플리트 컴플리트하면 숫자 3이 붙죠 완료할 일 개수니까 그리고 더하기 슬래시로 구분해주고 또 더하기 이제 all 해줍니다 그러면 전체 할 일의 개수가 나오고요 또 더하기 이번에도 괄호를 해줄게요 괄호로 닫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전체 할 일 개수 분의 완료한 할 일 개수 이렇게 나오게 되죠 또 빈칸이 하나 있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더해줍니다 이번에는 퍼센트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퍼센트는 퍼센트는 괄호를 열어서 이번에는 괄호를 텍스트로 표현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수식을 계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괄호를 큰 따옴표로 감싸지 않아요 컴플리트 곱하기 100 그리고 나누기 all 하게 되면 퍼센트로 계산이 됩니다 all 하게 되면 퍼센트로 계산이 되고요 토수점으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내림처리를 해서 플로우를 해주고 더하기 퍼센트 기호만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프와 숫자가 나타나게 돼요 혹시나 숫자를 앞에다 넣고 싶다 하시면 얘를 그대로 잘라다가 여기에 붙여 넣고 퍼센트의 위치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숫자가 앞에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책에서는 뒤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 이 수식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이 수식은 뭘 뜻하고 이건 뭘 뜻하고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주석이라는 걸 달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은 슬래시 별표 별표 슬래시 사이에 내용을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변수 정의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그래프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표현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 할 일 개수라 넣어주셔도 되고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고 저장 눌러주시면 이렇게 겉에서 그래프가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